한글자막 잠깐만 나 옷만 좀 사라락 사라락 좀 입을게 어 야 이 빵은 좀 챙겨가자 혹시 모르니까 좋아 좋아 응 여기 에너지를 수시로 넣어줘야 돼 맞아 넌 있어야 돼 차가 멈출 수가 있어 응 더 있어야 돼 낚시 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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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약간 낚시 낚시보다 약간 전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전투야 어 낚시는 전투다 어 카페를 좀 때려 넣어서 좀 뺨을 좀 때려야지 어 우리들의 첫 행선제가 일단은 카페가 되겠구나 나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약간 난 지금 딸기잼 느낌이야 너 지금 힘들어서 그래 응 단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음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근데 여기 테이크아웃 전문점인가 이거 찾은데 근데 우린 상관없잖아 상관없어 우리 어차피 테이크아웃 원래 테이크아웃 계획이니까 응 원래 계획은 응 없어 계획은 아 그러네 어 계획이 없네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어디가 됐든 먹기만 하면 돼 아 근데 잠깐만 커피가 커피가 없어 아 이거 있지 않을까? 빵이랑 커피? 메뉴 보니까 없어 진짜 빵이야 응 음료수로 파는 거 같아 넣어야 되니까 없으면 그냥 음료수로 어 그래 자 일단은 응 가보자 그러자 여기는 핫조 아 여기 커피 팔아 커피 팔아? 어 어 이게 알긴 했어 어디 있어? 드레이스 메뉴에 어 있어 아프치노 휴 갑시다 가자 느낌 확실히 달라? 어우 좀 달라 맞서긴 해 나는 근데 운전 좋네 해외에서 무서워 저한테 오케이 운전병 출신으로 응 이건 뭐 별거 있나 난 믿는다 내 목숨을 맡기겠다 오 바로다리네 오 바로다리네 우와 죽이네 예 예 예 아 아 아 이게 반대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빠지는 게 지금 잘 빠져야겠다 일단 계속 돌아서 이제 또 여기로 가지만 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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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계속 직진 이제 지금 팔감부 여기로 가줬어야 돼 아니 여기가 아니라 저기 여기로 가줬어야 돼 그래 내가 차라리 네비를 안 알려줄게 어 어 나한테 난 믿고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믿고 맡기면 될 거 같아 예인이 어쭙잖게 도와주느니 그냥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옆에서 더 도움되지 뭐 바뀌어주세요 어 그래 나는 그러면 진짜 그냥 옆에서 빈둥거리고 아 생각보다 빨리 맡기네 여기 일꾼 맡기셔야 합니다 응 그래서 아 아 아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야 이거 아유 졸마무네 하하 하 하 하 하 하 신호가 공간을 넘나서는 여행인데 이거 하 하 나 지금 방금 너무 웃겼어 어? 하 하 하 또 똑같이 돌 때리는구만 이거 하 하 하 하 하 어 야 근데 생각보다 신호가 진짜 짧아 바뀌는 게 하 하 하 하 뭔가 잘못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 하 하 오케이 아우 지금 지금 여기서 빠져야 되는 거 같아 여기야 여기가 아닌데 어 아 맞다. 나 가만히 있고 있지 하 하 하 하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나한테 하 약간 봄문을 했거든 лект 이렇게 담았어 이제 아 커피 저 사람들 들고 온다 됐어 됐어 오케이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지금 돈 뺄 정신도 없이 가방부터 챙겼어 흥분해서 해리스 가우 와우 여기서 스태프분들 것도 같이 사면 되겠네 다 같이 아 오케이 좋은데 커피 일단 먼저 하자 헬로 아 2 아메리카노 아 아 뭐 노 밀크 노 슈가 노 슈가 오케이 1 아이스 1 하트 2 아이스 오케이 2 하트 플리즈 하하 I got it 예 아 나 근데 지금 결정장이 왔어 큰일 났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알겠지 약간 첫 느낌 그대로 갈까? 첫 느낌을 느낄 때 1 or 2 예 일단 커피 한 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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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서 광기가 나오는데 이 친구 와 왜 이렇게 무서우냐 아김부터 하하 아 뜨거 안 뜨거워 너 이거? 여름이 있지 우리 스탭들 거 좀 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조너측 위주로. 뒤에 있는 거 쪼르륵하고 이거 두 개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방금 나온 따뜻한 고기 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포 미트 파이. 예, 포 미트 파이.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난 이거 먹는 게 어렵다. 먹는 게. 난 원래 R를 먹어야 되는데. 오, 이게 빡세네. 41파운드밖에 안 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오, 진짜? 오. 빵은 또 괜찮네. 땡큐 썸마, 잘 먹으렴. 예, 일단 나가자. 일단은 가서, 어. 차에 일단. 어. 가서. 저기 일단 우리 증정식을 먼저 합시다. 이게, 이거 이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거, 이거 좀 드세요. 시완이가 산 거거든요. 네. 요거는 제 3위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산뜻하게 이제.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응. 어, 그럼. 응. 아, 코너링 부드럽고요. 응. 아, 행복하다. 길 너무 예쁘다. 미쳤다. 그래서, 육체 꽃이 완전. 활짝 피었네. 응. 뭐야. 뭔가 상 çek이기 때문에, 제주도 제주도에. 자, 여기는 제주도에. 질타인 감성이 있어. 이렇게 경치가 보이잖아. 인제 경치가 보이잖아. 어, 네. 이제 경치가 보이잖아. 이제 경치가 보이잖아. 경치가 지금 내 눈앞에 너무 잘 보여, 진짜. 와, 이제 눈에 담긴다 아, 이제 점치가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느낌이야 거기다가 안 볼래 뭐야, 뭐야, 뭐야 너가, 너가 상상한 그거, 기대했던 그거 오우 아, 이게 좀, 물 진짜 광활했으면 좋겠다 탁 트인 어, 대자연 이런 음악이었으면 좋겠다 와, 대박 왔다 대박, 대박 장난 아닌데? 와 와, 이런 곳에 이렇게 큰 수가 있다고? 아, 오늘 오늘 잡을 수 있겠는데? 오케이 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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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how big, how big fish is? 아, 진짜? 이곳과 이곳과 이곳, 네 네, 네 네 오케이 네, 그럼, 그냥 follow me 네 너 마치 낚시할 걸 예상하고 옷을 준비지 않는 것 같아 낚시꾼... 낚시꾼의 의상인데 지금 보니까 I'm going to get some rods ready? Yeah, yeah, we are ready 배를 타고 약간 들어갔나 보다 느낌이 이렇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죠? 사실 이게 나도 사진만 보고 예약한 거라 낚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을 수 있냐 나 그렇게만 전화했잖아 그렇게 예약해서 나 지금 이게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웹사이트가 친절하지도 않고 진짜 난 무모하게 예약한 거야 그냥 내가 태어나서 처음 잡은 낚시대야 지금 그걸 스코틀랜드에서 근데 오늘 근데 처음인데 이만큼을 잡아 이제 어디 가서 낚시 좀 했냐 물어보면 아니 뭐... 스코틀랜드... 이만한 거 안 돼 아, 오케이, do you want to come down and we'll show you the fishing rods and how to use them? 오케이 아, 사용법? 사용법 알려줄게 약간 되는 느낌이었어 아, 좋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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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리가 배를 타고 또 나가네, 나 이건 몰랐어 좋아! 후! 오케이, 좋아! 아, 너무 신나 그 와중에 저기, 저기 봐봐, 저기 또 약대가 있어 저기 약들도 있고, 와, 경치 죽인다 잠깐만, 낚시하면서 이런, 와 저기 아래에서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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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뭐야, 물고기 잡혀 컵트 올라왔어 이리 와, 저거, 저거다 호객행이야 이제, 이제 영업 시작했다 어, 여기, 여기 영업 시작했구나 나 왠지 저거, 단대자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저거를 잡자고 오케이, 우리 표정 비교 한번 해보자 지금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내 뒷배경을 해서 찍어줄게 한번 오케이, 오오오오오 우리 표정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도, 나도, 나도 웬만하면 여기, 여기, 여기 그걸로 어, 하하하하 좋아 아니, 왠지 던지면 잡힐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지금 어? 오케이, are we ready? Yeah, we're getting ready 먼저 가, 먼저 가 가자 That's it There you go Okay I'll ask I don't have any here So, all you do is just sit on the seat Yeah Okay? I'll just flick it towards the pier, so just Just like this Yeah, that's all you do Is that done? Yeah, that's it So simple Just keep doing it And is there a bait? Yeah, there's a fly on it, yeah Yeah, there's a fly on it, yeah Fly, fly there Mm-hmm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잡힌다고? 이게 이렇게 잡힌다고? 오, 사료 이거 뿌려주신다 여기를 하면 되겠다 여기로 하자 여기가 사료 뿌려주면 Over that way a little bit Okay, okay That's it Over this way a little Again 잡히겠다, 잡히겠다 When I tell you to There you go, left, on set Oh, 잡았다 There you go, left, on set Oh,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놓쳤다 야, 오, 잡히겠는데 Try again 오 Left, left, left On set 오 오 Left, left, left On set 오, 오 잡았, 아 오 오 Oh No, you don't Don't pull so hard Soft That's the nice and soft Okay Okay, try again Okay Left, left, left On set 오 Don't pull so hard 驕라 I don't pull so hard 오 There's a nice and soft I'll get that for you It's a tight It's so cute 카치은 맺어 혜인아 지금이다, 지금이다 찬스 이때 막 던져야 돼 오늘 무조건 잡겠다 잡는 느낌이야? 그냥, 그냥 확실해 그냥 나는 느낌은 아직 없는데 찬스 오케이, 저기로 갑니다 여기, 여기 찬스다 어? 눌렀어?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우와 아, 근데 뛰는 거 봤어 진짜 크네 So big Way big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헤이, 헤이,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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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fish, fish, fish there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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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늦게 왔어, 늦게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느낌 화구지? 어 It's not a fish It's caught on a rock 아, 물고기 아닌가 봐 락이네 불고기 아니었어 아, 한 마리 좀 불고기가 아니었어 아, 내 손맛은 다 바위였어 바위 손맛? 이게 감는 거지? 어 아, 아까 입지를 막았는데 아, 진짜 애가 탄다, 애가 타지 어 진짜 애가 탄다 이제 내가 파악했어 요 낚시는 진짜 하기 싫은 듯이 해야 되냐 요? 진짜 하기 싫은 듯이 해야 되냐 오케이, let me do it myself Can you recast again? Oh, you got one That's it Now keep it tight If it swims towards you reel Reel now? Reel? No, other way Other way, forward That's it Okay, stop That's it That's it I'm gonna take your hand off Okay, good That's it Okay, just hold That's it 와, 힘, 와, 장난 아니다 Not so hard, that's it 여기까지 왔어 넌 이제 내 거다 너는 내가 안 놓친다 너는 이제 혜인아, 근데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우와 와, 꺾이는 거 봐 우와 우와 오케이 자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우와 오케이, here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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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혜인아 걔랑 놀아줘 놀아줘 Like that, keep the line tight. If the fish comes towards it, it'll be real. 아, 도망갔다. 빠졌어, 나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랑 놀아주는 거. 계속 당기는 게 아니라 얘 힘 빠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줘야 되네. 이거는 스코틀랜드식 낚시인가 봐. 한국처럼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달려야 돼. 어. 아, strong fish? 예, strong fish. 아, 잡았단 말이야. 내가 이제껏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인생에서. 어, 팔 아파. 전 안근. Is that trout? And if you wet your hands first? 예. 오, 밑에 덩거려. Then just let him go. Let him go? Why don't I, why don't me taking a picture? Oh, yeah, take a picture, yeah. 오, 오. 오, 오. That, that, hold on, hold on. Yeah. I wanna take a picture. 야, 숨찍다. 물에 빠지겄다, 야. 어, 그러니까 힘들어. 오, 잠깐만. 잠깐만. 그놈의, 그놈의 인증샷돼요, 지금. So, this is the phone? Okay. Just press. Yeah, it's the phone, yeah. Yeah, you know? Wow, 진짜. Hand, tail first. Under the chin. Under the chin. That's it. Yep. Perfect. Perfect. Then let him go. Take a picture. Wow, eta, 나이스. 여부, 야! Parkinson, су Как stinky 사람. basketball. 이게, 와, 이게 되게 재밌다. 잡자마자 바로 놔줘야 됐네. 먹어봐. 죽으니까. 우리가 꽤 오래 잡고 있긴 했었던 거구나? 트레스를 많이 준 거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몰랐다, 몰랐다. 앞으로는 잡자마자 사진 찍자마자 바로 놔주는 그런 걸로 가자. 에코 프롬 way down, but we'll never reach my name Okay, so cast. All right, on you go. No, several afterwards. Okay, keep the rod down. 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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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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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No, you need to, when I say lift, lift the rod. Ah, lift. To stretch the hook. What are you doing? Lift, lift the rod. So. Ah, no, no. No, no. Ah, 천천히. But, Hane-a, like this, it's a grip. It's a grip. It's a grip. It's a grip. Free cast. One more. Yeah, it's a breath. Wow, really. That's it. That's it. Keep the rod up. Get ready to wind. Get ready, that's it. That's it. That's it. Wind, wind, wind. Stop, that's it. Stop. Let's wrap, let's wrap. Go put it. Stop, stop, stop. Yeah, I'llang to stop, stop. Wow, it's a good last way. Wow, it's got a hand great. Nonsense,э, wow. Yeah, this is so heavy. Yeah, this is so heavy. Yeah, this is really easy. 야, 손맛 장난 아니겠다 근데 지금 약간 렌트하는 것 같아 어, 좋아, 자, 자, 회원님 좀만 더요 어, 네, 잠시만요 회원님, 회원님, 하나 더, 하나 더 자, 이때 하나 더 회원님, 하나 더 잠깐만, 잠깐만 슬슬슬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오래, 이 쪽으로 오래 어, 이 쪽으로 오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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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들지마, 들지마 엄청 커 우와아 자, 나 준비할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찍어야 돼, 빨리 찍어야 돼 선글라스 껴, 빨리 준비해 와, 진짜 커, 나 이거 못 찍을 것 같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인생, 인생을 건지려면 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 웬만하면 여기 안쪽 육지에서 들어야 돼 어, 육지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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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돌아, 돌아, 돌아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빨리 야, 도움이 생각 못 잡겠어 자, 그만, 이제 오케이 됐어, 이제 아팠어 오케이, 자, 이제 가 이제 가, 가 야, 이거 진짜 크다 자, 우와 됐어 예이 우와 와, 진짜 커 와, 진짜 크다, 근데 장난 아니다 무거워, 그러게 너 이거 다 젖었어 와, 씨 와 와 와, 이게 재밌어 재밌어, 진짜 재밌다 와, 씨 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솔직히 진짜 너무 재밌다 맞아 자, 그러면은 경로는 거기 켰고 응 이제 네스홀을 가서 응 넷이 보면 좋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네스홀을 가겠네 아, 어쩔 수 없이 네스홀을 가야지 여길까 여기로 가면 되겠다 여길까 응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쪽 강가 보면서 앉으면 되겠다 그러자 아휴 아니, 이게 강이 아니지 호수지 네스홀 와, 호수가 이렇게 큰 거야? 나는 한강보다 커서 와 강인 줄 알았는데 호수네 우와 우와 와 진짜 크긴 크다 아까 여기 들어오셔서 끝이 없더라고 넷으로 찍었다, 우리 이제 그럼 넷으로 찾으면 돼 넷이, 넷이, 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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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난 이렇게 멀리 보이는 곳이 너무 좋아 멀리 넓게 보이는 곳에 오면 되게 좋더라고 마음이 되게 막 시원해져 탁 트인 곳에 오면 높은 데 높은 데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광활한데? 응 아, 좋다 그래도 진짜 이게 내가 또 감성 파기를 하나 하자면 어 낚시했잖아 낚시 낚시, 낚시하고 싶어 여기서? 나는 여기가 어 굉장한 광활한 그 낚시터? 낚시터로 지금 느껴지는 거야 여기는 과연 뭐가 살까? 뭐가 잡힐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보니까 그게 송어였지 송어 맞아? 송어 아니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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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송, 송, 송 송어야 송어야 근데 궁금하다 궁금하니까 검색을 해보자 내가 처음으로 잡은 생선이 뭔지는 알아야지 모차르트, 송어 모차르트, 송어 모차르트, 송어 모차르트, 송어 같아 같은 귀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여기 있지 아깝다 아쉽다 아쉽다 나는 아깝고 아쉬워 아니 또 끝나가니까 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어 안 아팠으면 좋은 컨디션 있으면 더 진짜 더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어떤 아쉬움이 커 아깝고 응 재밌는 거 중간중간에 또 있었어 그래도 그치? 여덟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 못해요 오케이 그럼 시제로 가자면 나는 그때도 되게 기분 좋았어 그냥 우리가 어떤 걸 탈까 어떤 걸 탈까 하다가 그 버스를 그냥 무작위로 타게 됐는데 이왕이면 이런데 2층 2층 이런데 타면 좋을 거 같은데 날씨도 좋은데 그치? 마침 그 명당 자리가 그 자리가 거짓말같이 안 차 있는 거 그 자리만 와 여기 차 있네 야 아니 몽지? 우리 약간 느낌 너무 좋은데? 우리를 위해 남겨 놓은 자리 같은데? 뭐야 이게 왜 남아있지?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대박이다 럭키 이 자리가 남아있는 게 대박 아니야 진짜? 우리를 위한 자리 우리를 위한 자리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오 오 오 이게 뭔가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나는 그 느낌이 드는 게 되게 좋았어 버스 앞 두 자기 어 자기 좋은 어 어 나는 같이 장보고 음식 해 먹는 거 어 그거 인상 깊어 땀 뻘뻘 흘려가면서 고추장을 만들어서 무슨 화학실에서 음식의 화학화 화학 실험화 우와 고추장 되는데 어 그거 인상 깊어 개혁이 오래 남을 거 같아 그리고 나 지금 생각난 거 있다 나는 하나 더 알아 그냥 사람들 어 진짜 난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어 어 그 1970년대에 타임머신 타고 와서 체험해 보는 거 같은 느낌 음 음 이게 뭔가 내 생각인데 약간 자연이 이렇게 있고 하던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거 같아 그래서 다 이렇게 좀 푸근하고 더 이렇게 표현력이 많았네 음 그런 거 같아 근데 나 마음 좋았어 되게 나도 나도 그 힐링만들 느낌 났고 또 좋았던 게 스코틀랜드를 나는 딴 게 아니라 사실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로 나는 스코틀랜드를 접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지 몰랐어 나는 사실 어 이 루티를 만들고 이 루티를 만들고 이 루티를 만들고 음 음 진짜 원 투 스윗 와 와 Very different kind of character 음 음 There you are 확실히 우리하고 사실 그전에 같이 이렇게 많이 어울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행을 왔잖아 응 내가 상상했던 너가 있고 응 네가 생각했던 내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응 그래서 여행을 와서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어떤 약간의 걱정도 있었어 사실은 근데 근데 그게 이제 숙소에서 응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정말 결이 어떻게 색깔이 같은 계열의 사람이구나 어 어 그거를 대화하면서 많이 느꼈어 어 숙소에서 어 나는 그게 되게 인상 깊다 재밌었고 응 그 마침 우리가 배우는 여행 중 이잖아 응응 맞아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다 하하하하 의도한 바대로 얘기를 하자면 좀 뭐 워글거릴 수 있지만 아니 뭐 괜찮아 이런 거는 이 정도는 워글거리진 않아 견딜 수 있어 하하하하 견딜 수 있어 그렇지만 어 그러니까 이번 여행에서 너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고 음 그게 이제 나의 주된 그 목적이었고 포인트였고 나도 그래 어 많이 배웠다 어 진짜 일은 체계적으로 하고 막 짜여진 틀을 있고 시간 콜타임 있고 딱 저는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행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장난 아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멋있다 저기 저 동네까지 다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너무 이 자체가 힐링이야 지금 어 귀걸이에서 이렇게 아 좋네 우리가 늘 다니던 길 늘 다니던 교통편 늘 쓰는 언어가 아니니까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 같아 여행하면서 트램이랑 버스 타는 거 진짜 드문 일이긴 한데 좀 용기가 필요하긴 해 스카티쉬 잉글리신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대충받는 느낌으로 하용법 알려줄게 양하는 느낌이었어 응 내가 근데 스커트랜드에서 너 찍어준 사진 중에서 내가 이런 표현을 치는구나 야 너 뭔지 알겠어? 그리고 그때 도희야 못 찾겠어! 자 그만 이제! 와 진짜 커 단지 그래서 나는 그걸 원래 안 했던 사람이고 해본 적 없던 사람인데 벌써부터 그것에 대해서 난 못한 사람이라고 그거는 단정 짓지 않아요 단정 짓 필요 없어 내가 똑같아 작품 할 때랑 안 할 때랑 마늘 까고 있어? 나 양파 까고 있어? 하하하 재밌다 이거 되게 어 나 지금 너무 재밌어 재밌어? 어 아 근데 재밌었어 진짜 재밌더라 아 이 케미가 비슷한 종류의 인간을 만나니까 재밌네 여기 그런데 에스워로 왔으니까 저기 인증 사진 하나 찍고 가야지 인증 사진 찍자 내가 또 사진 전문가 아니야 그래 배우는 여행 중에서 나 사진 좀 배워보자 나한테 좀 배워봐 난 솔직히 잘 찍지 않냐? 어 잘 찍어 어 느낌이 중요한 거야 느낌 구도랑 맛있어 봐 우와 씨 스팟 찾았다 여기 평평한 데 올라가 봐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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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서봐 스팟 찾았어 광활한 게 느낌이 살아야 되거든 그렇지 약간 이쪽 시선 빼서 싹 봐주는 느낌 오케이 화보 촬영할 때 많이 했지? 전문이지 어 약간 제가 풀샷 느낌 하나 있어요 오케이 불샷 여기서 여행을 본 중 provided by